어 뭐 지금 배라 먹어야 되겠다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먹지 아니 아니 먹고 싶어 아니 어차피 저 못 먹어 소고기를 안 먹는다고? 소고기 먹어요, 먹는데 양보해지는 거지 왜 먹으면 안 돼? 한국에서 왜 법이야 밥 먹기 전에 약간 밥 먹기 전에 약간 이상한 거 먹지마 왜요? 밥도 먹으면 돼 밥 제대로 못 먹어 밥 제대로 못 먹어 밥 제대로 못 먹어 밥 제대로 못 먹어 물만 차이가 안 나